성원 씨, 이쪽도 한 번 봐주세요. 학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NF성원입니다. 제재 지수빈? 임희연 대표 아들? 제재 지수빈도 대공에 입학한다는데 혹시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 친구에게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카메라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대공에 입학한다니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길 바라고 저희도 꼭 한 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